한 주의 마무리 금요일장이 또 왔습니다. 이번 주는 한 거래에 쉬었기 때문에 빠르게 한 주가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현재 시장 상황 보시면 오전장보다는 오후에 힘이 좀 더 빠지는 모양새입니다. 코스피 0.63% 상승만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지수를 좀 받쳐줄 만한 반도체주들이 다소 부진하죠.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그동안 좀 소외를 받았던 종목들이 바닥이다라는 신호 속에 올라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날 특히 이번 주는 실적이라는 먼 코멘트가 붙지 않으면 잘 못 가나 봅니다. 실적 기대주들 게임주들도 오늘 그에 힘입어서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0.43% 현재 구간 약세를 보여주면서 87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866.5포인트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 안에서도 손박힘이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 단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실적에 집중해야 되는 시간인 건지 그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을 위해서 끝까지 많은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순서 이슈추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이정민 이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약간 시장 소외주들의 반란 같아요. 게임주도 어제부터 그랬고요. 그리고 오늘은 여기 엔터까지도 좀 더해주고 있는데 코스피, 코스닥 장중에 변화 있었습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뉴스들이 꽤 많은 것 같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95% 상승으로 오늘 출발을 했는데 현재는 0.63% 상승세를 현재 유지를 하고 있다고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 주체별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개인이 나홀로 4,232억 원 현재 순매도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외인과 기간은 각각 1,961억 원, 기관계는 2,592억 원 순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강세를 보이는 섹터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전선 섹터가 굉장히 큰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가온전선이 이제 오늘 수급을 좀 많이 가지고 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호실적 발표를 했었죠.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도 오늘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그 반도체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현재 HBM3와 관련되어 가지고는 고객사 퀄 테스트에서 떨어진 게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현재 시장에서 좀 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계 창구를 중심으로 삼성전자에서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는 게 특징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0.39% 상승으로 시작을 했지만 현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42%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장비 및 AI 관련 주들이 전반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 삼성에서 그 로봇 연구에 집중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한동안 주목을 못 봤던 로봇 섹터로 수급이 많이 몰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임주 같은 경우에도 넷마블의 나 혼자 만 레벨업의 흥행 소식에 힘입어서 오늘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수메수가 유입되고 있는 게 특징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로 인해서 반도체 주들은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감을 안고 다수 부진하다라고 해드렸는데요. 조금 전에 한국 전력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 점도 좀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3개 분기 연수 흑자 전환을 기록을 했고요. 이번에 영업이익과 매출액 모두 다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1조 3천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그런데 시장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시장의 전망치를 하회하면서 실적이 공개가 되자마자 지금 보시는 건 5분봉 차트인데요. 갑작스럽게 오늘 하루에 장대 은봉이 기록이 됐죠. 오늘 장중에는 4.82% 상승까지 보여줬던 한국 전력이었는데 현재 1.61%, 1.8%, 2.52% 계속 낙폭을 키워가면서 3% 하락으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예상했던 눈높이보다 낮았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종민 이사님, 급작스럽게 나온 실적이라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좀 힘들긴 하지만 시장이 너무 최근에 전력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일까요? 이 실적을 실망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한국 전력 그동안 많은 분들이 다시 살아남을 기대했었는데 여기서 살짝 멈췄나 가는 걸지 어떻게 오늘 장 흐름 보시는지요? 네, 일단은 3개 분기 연속적으로 흑자를 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원유 가격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80분 이하대로 1분기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좀 대내외적인 환경에 대비해가지고는 안정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죠. 한국 전력 같은 경우는 결국에 원유 가격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주주분들께서 꿈꾸시는 부분들은 바로 전력 가격, 그러니까 전기료의 상승을 좀 바라고 계신 부분이 있는 건데 아무래도 총선이 끝남에 인해서 전기료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에서 좀 협상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또 매수하셨던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 오늘 시장에서는 일단은 세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의 기대치가 눈높이보다는 좀 낮았던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한국 전력 6% 급락으로 낙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도 영업이익의 한 50%, 절반가량 줄어든 상태로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과감하게 오늘 짱 이를 세론으로 매도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전력 마감 전에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고요. 오늘 시장에서의 그럼 핫 이슈들은 무엇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추적해 보도록 하죠. 두 가지 이야기가 있었죠. 로봇주가 들썩입니다. 저희가 바로 전에 마감해 레인보우 로보틱스 언급하면서 도대체 로봇주 언제 상승하는 겁니까? 라고 했는데 오늘 하루 만에 반응이 나와셨고요. 여기에 내림세 격돈 엔토주도 오늘 입장은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첫 번째 로봇부터 들어볼게요. 일단 한 언론사의 보도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자율주행 쪽에서 발을 빼고 로봇으로 투자를 몰입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로봇주들이 반등을 했어요. 그런데 비단 삼성전자만의 흐름은 아니죠. 최근 애플도 10년 동안 몸담고 있던 자율주행 쪽에서 발을 빼고 있고 테슬라는 계속 소송으로 인해서 골치를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빅테크 쪽에서 지금 당장의 자율주행보다는 조금 더 상용화 가능성 또 실적 가시성이 조금 더 높은 곳을 로봇이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연구에 투입했던 개발 인력을 로봇 인텔리전스 연구로 전환해 휴머노이드 로봇을 비롯한 미래 로보틱스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라는 업계 관계자의 발언으로 인해서 오늘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종민 이사님, 조금 아쉬운 건 삼성하고 로봇하면 떠오르는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현재 한 2, 3% 상승밖에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윗고리가 달렸다라는 거죠. 오늘 이 뉴스 어떻게 해석하시는지요? 일단은 최근에 로봇주들이 기간적인 조정을 굉장히 많이 거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어떻게 보면 좋은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오로지 반영을 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그 시장에서 좋아하는 키워드가 있죠. 바로 삼성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고앤스탑 시간에 출연을 해서 시장은 삼성이라는 항상 그 키워드에 프리미엄을 준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비단 삼성뿐만 아니라 제가 좀 말씀을 드린다면 아마존, 구글, 애플과 같은 키워드에 대해서는 시장이 적극적으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 반응을 한다는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체크포인트로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최근에 선택과 집중, 특히나 돈을 버는 부분에 대해서 경쟁 업체들에게 조금 뒤지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여러 가지 구설수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택과 집중은 분명 좋은 뉴스다라고 우리가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번에 영입한 인재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에서 자율주행 로봇 전문가로 알려진 권정현 매니저를 상무로 영입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래 먹거리 당장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삼성이 집중 투자한다는 부분은 반길 부분이라고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로 에브리봇이 지금 장중이 24%대까지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요. 현재는 19.1% 정도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큰 상승이 나왔지만 아직 61선을 뚫지는 못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61선까지 뚫어버린다면 더 좋은 흐름을 다음 주에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에브리봇 외에도 이렌시스나 사믹 THK 등 삼성전자와 엮여있는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로봇 청소기를 삼성전자 ODM으로 현재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다음에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 보핏에 들어가는 감속기의 메인 공급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믹 THK 같은 경우에도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등과 협업을 해서 조립용 육축 다관절 로봇을 삼성전자와 함께 개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이런 각 종목별로 키워드가 어떤 게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오늘처럼 삼성과 연관되어 있는 로봇 관련주들을 압축하실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역시 시장은 삼성을 좋아해 삼성이라는 단어가 붙으면서 프리미엄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 소개해드리는 프리미엄 효과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 반응하는 상승도 살짝 둔화되고 있는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레인보우 노보틱스도 은봉으로 전환이 됐고 현재는 4% 상승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정민 이사는 오늘의 이 기사를 보고 또 장중에 로봇주들이 소화해내는 것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비중을 늘린다던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판단을 하셨는지 아니면 삼성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이미 알고 있는 것 나는 좀 신중하게 다가갈래라는 생각을 하셨는지요. 저는 추가적인 뉴스가 어떤 부분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좀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최근에 반도체 장비 조화 관련되어 가지고는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머뭇거리시는 분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대부분 다 기간적인 조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오히려 상대적인 매력도가 좀 생긴 게 아닐까 저는 좀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뉴스가 후속적으로 또 나온다라면 당연히 스윙적인 관점에서는 로봇주도 이제 쳐다볼 때가 슬슬 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다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 투자처럼 삼성에서 공격적인 로봇과 관련된 섹터에서 또 M&A가 진행이 된다라면 당연히 관련주들이 또 꿈틀거릴 수 있다고도 판단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AI 로봇 같은 것들을 삼성에서 예를 들어서 깜짝 공개한다던가 항상 시장의 기대치를 띄워놓는 무언가 뉴스가 나올 것으로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본다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스윙적인 관점에서는 오늘 이렇게 시장에서 좀 반응을 해주는 종목들은 당분간은 관심 종목에 좀 담아둘 필요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오늘 어떻게 보면 대장주로 제가 에브리봇이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그러면은 시총이 좀 작은 종목들 중에서 삼성과 연관성 있는 로봇주 중에서는 인탑스 같은 경우에도 보핏 등을 위탁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오늘 그렇게 움직임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로 좀 담아놓고 관련된 종목들 한번 추이를 다음 주에도 지켜보자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추가적인 후속 조치들 그리고 뉴스들을 보고 판단하겠다. 현 구간에서 급하게 들어가진 않겠다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눈여겨볼 만한 종목으로 지금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는 에브리봇 플러스 인탑스까지 언급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시장의 두 번째 핫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엔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최근에 소외주들의 반란 뒷배에는 실적이 있었는데 엔터는 실적이 뒷배를 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적인 매력일까요? 아니면 최근에 수납매 다음 타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 때문일까요? 오늘은 그래도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최근 대신증권에서 발간한 리포트를 보시면 뚜렷해진 엔터업종의 사이클은 상저하고라고 합니다. 2분기와 4분기에 많은 엔터사들의 실적이 좋을 것이다. 왜냐? 활동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상저하고의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공연은 2분기 중순부터 나타나고 또 올해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데 올림픽이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이때는 컴백을 하더라도 화제가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음반 발매 일정은 9월에서 11월로 연기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는 좋지 않더라도 하반기가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이번 1분기 대표 엔터 3사 중에서 SM의 실적만 놓고 보더라도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기존을 하회했죠. 매출액은 지난해에 대비 7.9% 상승했지만 영업이익은 무려 15% 가깝게 하락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줄었다. 돈을 많이 벌지 못했다라는 건데 이종민 이사님도 제가 알기로 SM을 굉장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엔터주들의 실적 좋지 않았지만 과거라고 묻어두는 게 좋을지 최근에 실적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요. 엔터주가 원래 좀 비수기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엔터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1분기 실적을 서플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실적이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이미 주가가 많이 우하향하고 있는 추세였었기 때문에 오히려 JYP 박진영 씨가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적극적인 매수수를 추천을 했다가 본인도 지금 물려계시죠. 따라 매수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던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분들이 오히려 소갈이 했던 게 더 큰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 가장 이슈가 많았던 건 역시 하이브죠. 미니진 사태로 인해서 최근에 웬만한 래퍼들보다도 미니진 씨가 훨씬 더 많은 주목을 받았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엔터주의 약세를 최근에 좀 이끌었던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SM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지만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44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72% 하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컨센서스를 하회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기존 아티스트들의 활동 공백도 있었지만 특히나 좀 눈여겨봤던 부분들은 바로 윗버스의 월간 사용자가 1천만 명을 하회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해서 시장이 조금 의구심을 표시한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제가 좀 생각하는 가장 큰 악재는 바로 1조 원이 넘는 큰 돈을 주고 산 하이브 아메리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스쿠터 브라운을 보고 매수했던 회사죠. 그런데 지금 현재 테일러 스위프트와도 갈등이 굉장히 크죠. 이 음원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하이브 아메리카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데 테일러 스위프트와 갈등이 생기면서 아예 이 아티스트가 음원을 따로 떠가지고요. 발표를 다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음원에 대해서는 수익이 발생되지 않고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그 전에 스쿠터 브라운이랑 협업관계를 얘기하면서 항상 나왔던 얘기가 저스틴 비어와 아리아나 그랜데죠. 그런데 이 두 아티스트와도 결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미주법인이 언제 정상화될지 알 수 없다는 부분 다시 한번 시장에서 리스크 요인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특히나 SM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음반 판매가 전년 대비 강소했던 부분들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 엔터 본업의 영역보다는 그 종속 회사의 손실이 더 증가했다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SMCNC 같은 경우에는 여행과 광고 사업의 호조로 매출은 늘었지만 여전히 좀 적자를 좀 지속을 한 것으로 1분기 때 알려지고 있고요. 특히나 키스트 같은 경우에도 드라마 제작으로 매출은 증가했는데 손순실은 12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속 회사들의 영향으로 SM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별로 좋지 못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SM이 SMCNC와 관련해서 매각 이슈로 몇몇 종목들이 뜨겁던데요. 이 종목들로 인해서 엔터주에 대한 관심을 같이 보여준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개별적인 이슈인가요? 네, 그렇죠. 개별적인 이슈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카카오가 SM을 지금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카카오 입장에서는 이런 비핵심 자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미 계속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법을 좀 말씀드린다라면 방송광고 판모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광고 대행사는 방송광고 판매대행사, 그러니까 미디어랩이죠. 그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미디어랩사로 SBS, MNC 지분을 10% 보유한 상황에서 지난해 SM까지 인수를 했기 때문에 SMCNC도 계열사로 편입이 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방통위에서 카카오에게 지속적으로 SMCNC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현재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되어서 회계법인에다가도 매각과 관련된 아마 입찰 공고문을 이번에 보낸 게 기사로 나왔다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SMCNC와 키스체는 개별적인 이슈다라고 개별 대응을 의견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럼 이 엔터주들의 반등은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오늘 게임 주들을 보면서 게임도 그동안 붙임을 겪었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바닥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안고 올라가는 것 이것도 엔터에 해당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정민 이사님이라면 엔터주 현재 구간부터 좋게 보시겠습니까? 네, 저는 엔터주는 이제 하반기를 기대를 한다라면 슬슬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봐도 된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종목을 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하이브나 JYP가 가장 이제 각광을 받는 종목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주가를 놓고 보더라도 너무 물려있는 개인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기간적인 조정은 조금 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소외되었던 SM과 YG 엔터가 오히려 조금 더 선호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저는 SM을 최선호주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또 그럴 수가 있겠죠. 제가 개인적으로 S&P 매니아이기 때문에 SM을 선호하는 게 아니냐라고 또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는데 일단 SM 같은 경우에는 장기 입형선이 지금 현재 수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오늘 같은 경우도 121선을 안착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SM이 추가적으로 라이즈나 그 다음에 S파의 활동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충분히 기간적인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향후에는 굉장히 좀 우상향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라고 좀 생각이 된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올해 하반기를 생각해봤을 때는 SM과 그 다음에 이제 YG 엔터를 조금 더 눈여겨보자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엔터, 상저하고가 올해도 들어맞을 것 같습니다. 관심 주로는 SM 그리고 하반기 YG 엔터의 반등도 기대가 된다라고 하니까 같이 눈여겨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이슈 추적 두 가지는 이정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